안녕하세요. 장수의 삶의 긍정노가 차차입니다. 저희가 내일 댕댕런 참여하기 위해서 차차랑 지금 강원도 정설에 왔고요. 저희는 여기 정선 근처에서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텐트에서 이렇게 차차랑 자고 있고요. 차차랑 한 텐트에서 같이 자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차차 커져요. 커져요. 하늘에서 풀자. 일어나세요. 편차시각 6시 5분입니다. 달리기 하러 가자. 가자 가자. 차차야 가자 가자. 나와 나와 나와. 아까 5시대네. 차차차차차차차. 잘 잤니 차차차차. 뽀송뽀송뽀송. 차차야 오늘 재밌는 거 하러 갈 거야. 이제 댕댕런 저희 도착을 했고요. 지금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리셉션이 1번부터 10개까지 있어요. 등록하는데 수월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몇 시죠? 아 좀 넘었는데 아 여기 지금 벌써부터 사람 많습니다. 자 오늘 댕댕이 뽀짝하는 방법. 리플랩. 이거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티셔츠 먼저 드릴게요. 티셔츠. 티셔츠 4장. 나중에 메달이랑 기념품 가방 다 가실 때 꼭 필요한 거라서 챙겨주셔야 되고 코스는 어떤 코스 가세요? 6km요. 6km 가실 때는 6km 걸어 올라가셔서 내려오실 때 입고는 티셔츠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코스 가실 때 꼭 챙겨주시고 대박이다. 근데 혹시라도 공실하시면 저희가 따로 잘 하실 거예요. 곤돌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공항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리셉션 와서 받고 이벤트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봐. 자 간다. 1등. 아우 3번. 나도 나도 나도. 자기 것도. 자 갑니다. 3대로. 리워드 수령소도 1에서 6까지. 엄청 많습니다. 지금 리워드 한 번 받으러 가볼게요. 자자자. 자, 저쪽 가서 가자. 자자 잘한다. 자차야. 자차야. 가있어 괜찮아. 이리 와. 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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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자차야. 여기 올라가야 돼. 사실 상담이 pontos. 저희가99. 아하고. 여기不是助 잘 했어요. 야 şurRRRR. voglia yoray 지금 해충 스프링 레일을 뿌리고 6키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뛰어가자 가자 가자 렛츠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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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키로 돌파 댕댕 트레킹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병목이 있어요 그래서 뛰어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슬슬 산책을 다녀야 합니다 차차도 달리고 싶은데 앞에 사람이 많으니까 뛰지는 못하고 이렇게 걸었다 뛰었다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여기 다 쉬고 있고 차차도 지금 물 마시고 쉬었어요 짠 드디어 쬐리를 찾으셨네요 가자 뛰어 고고고고 원래는 인형이 있어요 저 위에는 근데 여기는 인형 누가 떼갔나 봐 이제 2키로 지점입니다 차차 2키로 축하해요 냄새 한 번 맡고 4키로 돌파 지금 4키로 왔는데 컨디션 어때요? 저 괜찮고요 차차는요? 차차는 좀 심심한 것 같아요 친구가 없어서 그래? 친구 여기 손진데? 근데 친구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5키로 왔습니다 5키로 지금 1시간 안에 한 15분 걸렸어요 오늘 새로운 역사를 찍으신 댕댕트릭 개허가왕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힘들어서 퍼져서 주인한테 업해오는 강아지도 있고 헥헥거리면서 가는 강아지도 있고 저희 차차는 뛰지는 않지만 그냥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왔거든요 곤돌라 소리가 들립니다 곤돌라 소리가 들립니다 다 왔다 최차야 완주 축하해 아 사람 많아요 인증샷 찍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희 댕댕트래킹 정상 6키로 끝났습니다 완주 성공 축하드립니다 저희 댕댕트래킹 끝나가지고 곤돌라 타고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났고요 지금 오시면 저 등록부터 하세요 곤돌라 그래야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곤돌라 타고 내려갑니다 6키로 잘 재밌게 돌아보고 내려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끝 개똥 교환소가 있습니다 지금 차차가 아직 똥을 안 싸가지고 저희는 못 받아요 이런 피크닉 매트도 팔고 있고 소 키우는 부부가 만든 한우 간식도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게 잔뜩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스가 재밌게 있고요 바로 옆에 맛집이 있어서 왔는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우와 냉댕트래킹 가서 받아온 것들이에요 기본 구성으로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닭가슴살 단백질밥 베풀 카밍추 건강하게 프로젝트 왈 짜먹는 한우 메달이랑 티셔츠 등등 있었는데요 그 외에 이벤트를 참여해 가지고 받은 게 수딩젤 그리고 이 크림이 생각보다 엄청 비싸요 10만원짜리인데 뭐 해서 받았는지 기억 잘 안 나는데 이벤트로 받았거든요 근데 피부과 병원에서 실제로 판매하는 거라 해서 이제 조카 주려고 생각 중이고 가글도 받았고 월드비전에서 물통도 주셨어요 다양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인증샷 이벤트도 있었고 젤이 찾기 이벤트도 있었는데 그거 해가지고 또 이제 룰렛 돌리기에서 저희 둘 다 버츠비 립밤이 당첨이 돼서 두 개나 받았고 이번에 이렇게 댕댕트래킹 가서 다양한 이벤트 참여하고 기념품도 많이 받아왔습니다